날씨가 참 춥지요? 뭐 이 정도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월 달에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한계령에서 대총봉까지 가는 능선을 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영하 20 몇 도였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총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평지인데도 영하 26도네 그래서 야 이거 뭐 끝내주는구만 그러고 있는데 아직 오늘 저녁이 진짜 춥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월요일 새벽 미사를 하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금요일날 월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미사 나오는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라고 금요일 미사 때 얘기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주일미사 없어? 어떻게 월요일 미사가 또 주일미사로 바뀌어가지고 사무실에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무슨 일 있나요 신부님?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월요일날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그냥 월요일 미사 새벽 미사 없다고 금요일 미사 때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또 와전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사무사님도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미사 내일 오전 미사는 제가 그래서 너무 추워서 없앴습니다 너무 추울 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안 좋은 일 생길까봐 아예 그냥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미사 오지 마세요 또 와가지고 이게 또 왜 안 여는 거야 막 그러지 마시고 월요일 새벽 미사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조금 너무 추울 때 돌아다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없었습니다 뭐 하기 싫어서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추울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왔거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오지 말라고 먼데 계신 분들 근처 성당 가라고 괜히 멀리 오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항상 너무 추울 너무 춥거나 너무 눈이 많이 올 때는 대두룩이면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근처 성당 가까운 데서 미사 봉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와야 돼요 또 이러면 신부님이 오지 말랬어 날 추우면 겨울 내내 안 온다 겨울 내내 또 안 온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진짜 추울 때 영아한 저는 아직까지 그게 좀 익숙해요 아직까지 화씨로 하면 잘 개념이 안 와가지고 영아한 25도쯤 되면 오지 마세요 그냥 근처 성당에서 미사 보시고 새벽 특히 이런 때 오지 마시면 괜히 사고 날까 봐 걱정돼요 눈 많이 오고 그러면 2인치 5인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새벽에 아직 눈이 안 오늘도 보니까 새벽 4시까지 오고 그리고 아마 새벽녘에 눈을 치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딱 봤는데 눈이 아직도 쌓여있고 눈이 막 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다 오지 마세요 그러면 또 사고 나니까 오늘 저녁이들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드세요 추우니까 여러분들 서커스 보셨죠? 직접 본 거 말고 그냥 TV라도 보이게 보셨잖아요 서커스 보면 항상 동물들이 나오죠 동물들이 이제 별의별놈들이 나와서 재롱을 핍니다 그런데 그중에 호랑이도 나오고 그런데 토끼는 안 나오지 토끼는 나오나 토끼 나오는 거 못 본 것 같아 걔들은 훈련이 안 될 것 같아 산만해서 그런데 하여튼 코끼리 나올 때 보면 저는 육중한 몸으로 이렇게 물구나무 수구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데 하여튼 그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인데 이제 다른 놈들은 이렇게 철창 안에 가두지만 코끼리를 그 철창 큰 걸 만들어서 가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코끼리를 잘 잡아두나 어디 못 도망가게 그랬더니 방법이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코끼리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말뚝 하나 툭 박아놓으면 코끼리가 안 도망간대요 그 발로 한번 힘이 꽉 팍 차면 빠질만한 말뚝인데도 그냥 계속 그 말뚝만 박아놓으면 어디 도망도 안 가고 거기에 잘 묶여있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아주 새끼 때부터 이제 길을 들인대요 새끼 때부터 발목에다가 똑같은 족쇄를 채우고 말뚝을 딱 박는데 새끼 코끼리는 못 뺄 만큼의 그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애들 보면 알지만 애들이 한군데 가만 있나요 가만 안 있잖아요 사봉팔만 기어다니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새끼 코끼리도 똑같거든요 어디 가고 싶은데 이게 자기 힘으로나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때부터 그렇게 크니까 다 커서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분명히 저거는 내가 뺄 수 없는 딱 길이 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 한번 툭 차면 분명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커서도 새끼 때 그 생각을 갖고 저거는 내가 내 힘으로 못 빼는 거 그래서 어딜 안 도망간답니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저건 내가 못해 시도하면 되는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거든요 나는 저걸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저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분명히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오늘 요셉 성인도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자신들의 전통을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아주 잘 지키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요셉은 뭐예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헤어지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냥 그래 약혼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따지지 않으면 그렇지만 난 너랑 못 살아 법대로 헤어지자 근데 만약에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도대체 누구의니 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거니 왜 나를 배신했니 뭐 어떤 그런 투정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헤어지는 걸로 끝내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만 사용을 한 거죠 물론 나중에는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로 맞아들이긴 했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요셉 성인이 했던 그 방법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과거에 내가 해왔던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나 새롭게 뭔가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옛날 일에 구습에 얽매여서 발전적인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 한계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에 살아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한계를 저버려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 성인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아유 신문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본당에 새로 발령이 나서 가면 아 옛날부터 해왔어요 옛날에 했는데 그거 안 돼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요 거기에서 뭔가 자꾸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불교에 아마 유명한 여러분들도 아시는 법정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데 모든 것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미 되어 버린 것은 없다 삶은 늘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우주의 실상이다 위로 오르든 날고 떨어지든 되어가는 어디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된다 매달려 버리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정지해 버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여야지 어느 것에 안주해 버리면 퇴화되고 썩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은 새로운 말씀과 행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었죠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기득권층들에게는 박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성탄입니다 내 자신이 진정 해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얼마만큼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조용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만 성탄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 뵙기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열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보다 새로운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